네, 킹콩입니다. 해설 강의를 6평이 치러지는 그날 저녁에 올려야 되지만 올릴 수가 없었어요.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건 이제 29번 업법 문제인데 29번 업법의 선택지 5번, 베리어 2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지 좀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 지식 그리고 제가 배웠던 책의 내용과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29번에 5번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평촌인데요. 이 총평을 찍고 나면 현강에 이제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하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29번에 5번이 선택지 5번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옛날에 공부했던 책도 좀 검색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책도 검색했는데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총평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번에 치러야 되는 그 시험 자체가 6월 평가원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심해서 시험장에서는 그 압박감 때문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테니까 평상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6평 시험 문제가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번에 6월 평가원, 이게 평가원이잖아요. 평가원이 낸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그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6평을 전국 교육청 모의고사나 고1, 2 모의고사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설 강의에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늘 나왔던 방식대로 그냥 일관성 있게 문제를 냈습니다. 늘 지문은요. 3가지 흐름, 4가지 흐름, 5가지 흐름 그러한 복잡한 흐름이 있지 않았고 그냥 양강 대립 구조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냥 기존에 기출 문제를 보던 방식대로 그냥 본다면 그냥 문제는 전부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였고 심지어는 빈칸이 31, 32, 33, 34가 빈칸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33번, 34번 문제가 난이도가 늘 높아야 되고 저도 40회의 모의고사를 지금 다 만든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0회의 모의고사 이후에 5회분을 추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를 만들 때 33번과 34번에는요. 가장 고난이도의 복잡한 구조 그리고 하나의 문장의 구문도 난이도가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를 그런 지문을 33, 34에 배열을 하고 우리나라의 평가원 기출 문제도 과거를 본다면 33, 34에는 그 지문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인데 이번에 제가 문제가 정말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33번 빈칸 문제가요. 그냥 단일 주제 반복입니다. 그냥 주관적인 내 삶은 외부의 영향반대 영향반대는 그냥 계속 그 얘기고 그리고 문단의 후반부에는 그냥 쓸데없는 사종만 달려있는 그래서 33번 문제를 보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강사의 입장이잖아요. 33번 문제를 다 보고는 문제 좀 대충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9번 어떤 문제에서 선택지 5번은 왜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33번 빈칸 때문에 빈칸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31, 32 그리고 33은 아예 제껴두고요. 31번, 32번 그리고 34번 지문은요.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의 지문이랑 비교해봐도 형격히 난이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대립구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빈칸 내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냥 학생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감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이제 영어는 금방 복귀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고 등급이 떨어졌지 문제가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강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 엄청 영어 잘해. 모든 시험은 쉽지.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이후에 평가원에서 이번 시험 문제 좀 너무 어려웠고 다음에 너무 반응이 그러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제 맨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보통 40번 이후는 해설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건 강사의 영역이 아니라 학생이 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현강에 오는 학생들하고도 21번 문제 그리고 29번부터 39번까지 총 12문제만 제가 러셀에서 3시간 반 동안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38번, 39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그게 이제 제 강의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 38번 지문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보통 이제 글의 흐름 문제는요. 그 안에 흐름이 한 3개, 4개가 있으면 위에는 주어진 문장을 거기다 이제 같은 흐름 속에 집어넣고 위아래 그럼 3, 4번이냐 2, 3번이냐 중에서 빼박이 준 걸 찾아서 답 이렇게 하는 시기인데 38번 지문이 그 안에 흐름이 없어요. 그냥 흐름이 그냥 똑같은 흐름이 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 텐데 38번이 그 전에 나오던 글의 흐름 문제하고는 좀 유형이 조금 다르게 냈습니다. 결국은 흐름은 총 3개가 나오는데 이제 강의로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38번을 좀 독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38번보다는 39번 문제가 훨씬 어렵잖아요. 늘 항상 동일한 유형 문제가 2개가 있으면 뒤에 있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39번 문제, 38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유형이었고 39번은 그냥 흐름이 총 3개였고 주어진 문장은 흐름 딱 넣고 위아래 빼박진 거 이렇게 찾는 그런 식이었으니까 매출을 원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매출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이런 강사로 살지 않은 지 제가 한참 됐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 했다면 여러분한테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척 하면서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 우리 같이 힘내자 이런 얘기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해주고 사실이 정확하게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건 그냥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돼 라는 걸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해설 강의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영합하지 않고 그냥 팩트를 말해주고 싶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설사 이번 시험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등급도 떨어지고 충격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게 학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을 그냥 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학생들이 오면 열심히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요. 열심히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제 해설 강의는 저의 모든 걸 좀 담았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해설 강의 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들어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 교집합 같은 거 그거는 뭔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해설 강의는요. 한 사람 것만 듣지 마세요.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제 교집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장단점도 보일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교집합 그 교집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능 영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해설 강의인 그런 측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있다가 학생들 오면 저희 평화 해설 강의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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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